자 이번 시간 종목 상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제강 남겨주셨습니다 7300원 아 이번에는 그래도 야 단가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이제 단가가 됐다 이거죠 많이 올라왔거든요 천천원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이야기 하려다가 일단 철회 입니다 가격대가 다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형광등 님은 빨리 닥터케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진짜에요 자꾸 높게 사는 버릇 가지면요 사면서 맨날 물리잖아요 지금요 제주 반도체인가 그것도 그랬고 또 다른 거 뭐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 고점입니다 분석을 하지 않고 뉴스 라든지 아니면 누가 주위에서 추천이라든지 TV에서 추천한 거 보고 그냥 따라 들어갔다 싶어요 맞다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남겨주세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되게 안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기간에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구요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고 단기 아 여기 박수권 볼 수 있는데 대략 900원권 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전 시간에 이렇게 조정 받으면 계산해 볼만한 조정이 없었죠 박스 그냥 대응하면 되요 여기서 900원 더 가면 7800원 인데요 7800원 꼭 간다는 거 아닙니다 목표치가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7800원 여기를 목표치로 가져갈 수 있되 여기가 강력한 저항일 가능성 높겠네 여기 가니까 뭐 그대로 꼬그라지죠 여기 또 윗꼬리 달고 밀리죠 이런 압전상의 그 주가의 흐름을 많이 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제주항공도 어떻던가요 막 위에서 막 윗꼬리 달고 하다가 오저께인가 아랫께인가 이야기할 땐 괜찮다 그랬죠 그죠 꼬리도 점점 줄이면서 올라간다 그러죠 그죠 이것도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양호고 자 7000원 안 무너지면 양호입니다 자 전략 두개 제시합니다 7000원 무너뜨리면 별로니까 조정 받으러 갈 거니까 줄이셔야 되구요 내가 수익이든 아니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그 줄였던 물량 다시 사놓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강하게 올라가죠 강하게 올라갈 때 이렇게 윗꼬리 달기 시작하면 던지기 시작하십시오 잘 챙겨야 되요 그죠 닥터케이 방송 보면서 밑에 댓글 남겨놨더구만요 어떻게 하던가요 조금 올라가다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잽싸게 챙깁니다 잽싸게 잘했습니다 전략은요 챙기기 전략 이렇게 적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쫙 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분봉 볼 줄 알아요 혹시 적어봐요 5분봉입니다 이렇게 분봉이 막 흔들리고 깨지려고 하면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쫙 올라가죠 더홀딩 일단 7800원의 목표를 가지고 가십시오 근데 어저께 흠은 거래량이 좀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예요 일단 그 부분은 장대 양봉 정도는 좋은데 거래가 워낙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자 그럼 제주 반도체 이야기 나왔으니 잠깐 봐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해요 자 봐요 기억하잖아 그죠 이렇게 윗골이 본인이 이야기 했잖아요 3800원 가면 밀릴 거다는데 정확하게 밀립디다 이렇게 이야기 했죠 밀리긴 밀리는데 앞에는 이렇게 세게 밀리는데 여기는 그래도 적당히 밀렸고 어저께는 아래윗골이 다 덧지라 이거죠 이평선도 보면 5분봉에서 보면 올라 탔거든요 내일이고 3800원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한번도 이야기하지만 돌파할 때는 여기 4200원 정도는 크게 밀렸던 자리이기도 하고 볼린지 밴드 상단이니까 저기에서 밀린다 싶으면 적당히 끊어요 아시겠죠 제 말대로 잘 이렇게 올라갔다 끊고 그래서 수익 좀 내서 닥터키한테 오세요 오십시오 권유 드립니다 혼자 한거보다 100번 나아요 진잡니다 자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갖고 계십니까 관심가서 자 LG디스플레이 최근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아이고 진짜로 안좋아하던 종목인데 이제 괜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왜? 이렇게 맨날 꼬꾸라지 있을때는 안좋다 그랬습니다 이거 관심 끄세요 맨날 그랬거든요 이 관심 끄세요 그랬거든요 왜? 밑으로 꼬꾸라지 있으니까 관심을 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빵 뛰어오르거든요 그 뛰어오르는 시점도 정확하게 맞췄어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여기 인근 딱 가봐요 딱 이야기합니다 못사서 그렇지 돈이 없어가지고 그죠? 우상량 돌려냈습니다 돌려냈구요 지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종을 좀 받아요 자 이것도 눈으로 딱 봐도 그죠? 목표치 딱 나왔거든요 다시한번 더 복습해볼까요? 여기 여기 상승폭 얼마입니까? 12400원과 15700원의 상승폭이니까 3300원 정도 폭이죠 3300원 올라왔다가 밀리면 여기서 3300원 닿으면 돼요 대해봅시다 얼마나 오는지 3300원 닿으면 17500원 어머나 17150원가 밀리네 어머나 그죠? 그러면 17150원에서 양봉 치고 가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른 날짜도 그죠? 그렇고 은봉 딱 밀리죠 다 왔다 이겁니다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는 네비게이션이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네비를 캐고 가는 거하고 그냥 무작정 가는 거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치 산전 같은 거 할 줄 알면 좋다 이겁니다 안 가르쳐줘야 어떤 데 가면 무슨 특급 비기를 하고 안 가르쳐줍니다 목표치도 잘 안 알려주는 데가 많아요 그죠? 물어봐도 안 알려줬습니다 저 옛날에 몇 년입니까? 2006년인가 제가 짤짤인가 하는 애 있거든요 짤짤이 그죠? 걔한테 들어갔었는데 안 가르쳐줍니다 그 밑에 걔는 방송도 잘 안해요 밑에 애가 방송하는데 목표치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합니다 그냥 하하하하 황당해 목표치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해줍니다 황당합니다 아휴 미치겠다 진짜 왜 안 하겠습니까? 털리면 개쩍이거든 그죠? 그러면 앞전 시간에 동기관 법칙 또 복습해 볼게요 그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올라갔습니다 이거 일부러 KS님 복습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둘 셋 넷 다섯 6일 올라갔습니다 6일 올라갔고 아 앞전에 일자하고 얼추 매치됐고 이제 목표치 인근까지 가고 있으니까 양보이니까 아직 좀 더 들고 가볼 수 있는데 여차하면서 5일선 이탈하면 무슨 포인트? 매도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매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미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기어 맞추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기어 맞추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와 진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네 단기적으로는 올라타봤자 여기 볼린즈벤드 상단을 아마 강하게 뛰어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17,000원 권대가 저항의 역할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좀 여기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수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죠? 여기 밀렸다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수급도 좀 그만 그만 하고요 단기간 좀 많이 올라온 축에 속하니까 적당히 관망 정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초 강력 집중 조명을 받는 세타도 아니니까 그죠? 박수권 박수권 예상합니다 그러면 때려 죽여도 사고 싶다 20일 올라탈 때 매수하구요 다 말고 한 3분의 1 매수하구요 여기 상단까지 목표치 그리고 3분의 1 샀는데 좀 주춤한다 빨리 추가하지 마시고 14,800원 정도 와서 다시 이렇게 반등 나온다 싶으면 일부 추가 왜? 20일 하고 완전 정비를 돌려냈기 때문에 60일 지지권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분할 매수 그리고 20일에서 헤딩할 가능성 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샀다가 밀릴 때 대응은 추가해서 적당히 탈출 손실 별로 없이 그렇지 않고 샀는데 올라가면 17,000원권에서 매도 이후에 다시 눌리먹주면 21권에서 다시 추가 매수 4989 4989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근데 뭐 크게 크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원래 별로 안좋아하는 종목이라서 그렇기도 합니다 자 솔브레인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솔브레인 홀딩스 말고 솔브레인요 익절 중이다 정거점 인근 강하게 상승 도치 도치는 무슨 역 무슨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방향의 전환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밑으로 강하게 밀리기 보다는 장대 양봉 이후에 뭐 아래윗거리 정도니까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네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외국계가 막 썩소리 들어오네요 양호 잘 챙겨요 이제 이제 맞춤 전략은요 잘 챙기는데 주력하십시오 갭 상승했는데 막 밀리거나 하면 챙겨 나가야 됩니다 챙겨 나가야 돼요 다른 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자 우리 팀원들 궁금한 거 빨리 올려요 그죠 궁금한 거 올리십시오 종목 아니라도 됩니다 평소에 이야기하던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 빨리 올려요 와우 이거 뭐 이거 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할 때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 아니면 그냥 관심이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에 샀다 언제 샀다 이거 남겨줘야 설명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보다는 덜합니다만 장대 거래 세우면서 정거점 인근까지 가는 강력한 장대 양봉 종가 배팅 했다구요 혼나야 되겠네 혼나야 되겠네 그죠 22% 22% 오른 걸 얼마나 더 그럼 전략은 뻔해요 너무 과감한 건지 아니면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고 겁이 없는지 후자인 것 같아요 하하하하 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솔직하게 토킹어봇 해봅시다 솔직하게 그렇게 겁 없이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조 바이든 주고 그죠 클린트 아 저 누구야 트럼프 주고 가네 뭐 주면 떨어지면 10% 그냥 까진다니까요 그냥 까진다니까 야 근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너무 안 좋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종가 배팅 종가 아 너무 높게 샀어 암만 봐도 그죠 모험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험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올라간다면 홀딩인데 갭상승했다 이렇게 밀리고 가면 냅두지 마요 챙겨 나가십시오 챙겨야 됩니다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더 올라가든 말든 올라갔다 밀리면 차근차근 챙겨 나가요 그게 좋지 앞전에도 봐 이것 좀 장관권이거든 일단 강하게 밀어 올려서 그렇지 여기가 장관입니다 여기 위꼬리 달고 자꾸 밀리잖아요 그죠 뭐 이러한 종목들은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푹 밀리면 답 없습니다 어디까지 밀리는 거 봤죠 그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요 아시겠죠 주식 3년 장기로도 보유 해봤냐고요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3년 장기 보유 안 해봤습니다 닥터케인은 스윙이에요 3일 3일짜리가 많아요 3일짜리가 왜 대체적으로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요 아마 여기서 끊으라 했을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올라가면 조정 받아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죠 거의 그렇습니다 조정 안 받으면 끌고 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한 8일도 끌고 간 적이 있는데 한 3-4일 올라가면 조정 받기 때문에 그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끊고 난 건 딴 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권에 오면 다시 사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이 한 3일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거는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케이스에 따라서 지금 이거 삼성전자는 상당히 오래 끌고 오고 있는 축에 속하거든요 한 지금 벌써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일 끌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더 올라가고 하면 좀 더 더 끌고 갈 예정입니다 3개월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하하하 없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3년이라 그랬죠 없습니다 안에 흔들리고 밀리고 하는 거 다 보이는데 그걸 뭐하러 3년 동안 들고 있습니까 그죠 나연 님도 반갑고요 가치투자 옛날에도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도 가치투자 가치투자 그거는요 그냥 대응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묻어 놓고 그것에 보면 내 주식에 대한 방치나 똑같아요 신나게 빠지고 있는데 왜 들고 있습니까 끊었다가 다시 들어가든지 하지 그죠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습니다 가치투자 맹점이 뭔가 하면요 그 주가가 싸니까 지금 자리에서 싸니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무슨 맹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빠지면 빠질수록 사야 되는 겁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그죠 우리가 뭐 돈이 몇 천억이 있고 몇 백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빠짐 빠질수록 사놓으면 그게 물타기지 그게 분할 매수도 안 되거든요 가치투자에 의한다면요 셀틴은 또 가지고 또 이야기 하니까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왜 같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밀리면 밀릴수록 계속 사야되거든요 돈 얼마 있는데 그죠 안 되거든요 왜 여기서 가치투자자가 샀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싸다고 생각하니까 가치투자로 중장기로 묶겠다는 거잖아요 빠지면 빠질수록 사야되요 근데 병 와가지고 약 먹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가 무료방 운영할 때 병 걸려가지고 약 안 먹으면 잠 못 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재산 걸어놨는데 막 거래가 들어갔는데 막 빠지니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신경 세야 끌리지 빠지면 빠질수록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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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치주가 빠지니까 분할로 자꾸 사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죠 말로는 중장기니까 괜찮아 하면서도 빠지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는 가치투자 별로 그거 안 좋아합니다 올라탄 거 이런 거 액티브한 거 올라탔을 때 그렇다고 셀트리온은 무조건 안 좋다고 그랬습니까 사고팔고 잘 해냈잖아요 그죠 그렇게 중장기도 이렇게 추세가 잘 갈 땐 들고 가고요 밀리기 시작하면 슬슬슬슬 줄여야 되는데 곧 죽어도 절대 안 줄이는 사람들 있죠 절대로 주식 성공 못한다 딱 확정 지을게요 다른 건 제가 확정 지어야 예약이 안 하는데요 그건 확정 지을게요 이렇게 추세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추세 따위 전자점 따위 무너지는데 이거 가만히 냅두는 사람들 있죠 절대 성공 못한다 딱 확정 지을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투자 같이 투자 그것도 추세에 따라 써야 됩니다 자 이것은 자꾸 이야기하면 이럴 림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니깐요 이게 여기 위로 8만6천원 위로 강하게 뛰어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PC PC라면 일단은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다가 왜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권력이 있으니까요 8만원 딱 무너지죠 8만원 던지시기를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손해났다고 안 던지면 하면 안 돼요 8만원 무너지는 순간 별로입니다 완전 안 좋아집니다 지금도 별로거든요 사실은요 어떻게 돼야 된다 올라타고 눌려주고 돌려내야 됩니다 뭐처럼 다시 올라타고 눌려줘야 돼요 뭐처럼 이마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마트처럼 자 어떻게 이렇게 하락하던 거 이거 돌려내고 눌려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자 지금 KT 엔진은 딱 이런 구간이거든요 딱 여기 구간이 비슷하거든요 자 이렇게 추후에 그러니까 시간 많이 끌잖아 그죠 이렇게 딱 올라타야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럼 전략이 두 개가 있어요 적당히 8만 5천원인가 단가를 했지 않습니까 적당히 끊어내고 이렇게 올라탄 거 확인하고 들어가요 그동안에 지지부지나게 돈 그저고 묶여있지 말고 그죠 그 이전에는 올해 주식을 했다 했으니까 초보니까 잘 대응하기 힘들었으니까 뭐 인정 이제는 닥터케이와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선 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소니님 다시 배치 달았네 하하하하 아이디가 두 갠가 아이디어 두 개면 같은 이름이 아닌데 그죠 아니면 오류인가 모르겠어요 하나 솔루션 4천원 올랐어요 하나 솔루션 그 다음에 스윙 스캘핑 하다가 손절을 못해서 다 물렸다 그러면 안 되죠 손절 못하면 스캘핑 하면 안 돼요 죽음입니다 반대로 갈 때 다 틀리고 끝장납니다 딱딱해 하는 거 봤죠 딱딱딱딱딱딱딱 하는 거 봤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스캘핑도 액서스 바이어 액서스 바이어 27,000원 손절 치는 건 다음날 상한가가 버리고 들고 있는 건 몇 달씩 안 간다 뭐 포인트가 안 맞든지 뭐 수가 있겠죠 콩소님이 어머 안녕하세요 자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 내용이면 여기 가서 윗골이 달면 좀 줄이는 게 맞겠죠 와 9% 같네 그죠 좀 줄이는 게 맞고 자 내일 한 번 더 치고 가죠 홀딩 그렇지 못하고 좀 밀리죠 좀 밀리죠 일부 차익실현 그 이후에 20일 권장 오면 차익실현 했던 거 다시 사넣기 가능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세게 밀리면 세게 밀릴수록 나는 그 강도에 맞춰서 던져야 됩니다 자 나연님 본인이 초보다 생각하면요 적당히 밀리면 끊어 나가는 게 좋아요 강하게 치고 가면 홀딩 그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그리고 액서스 파이어 액세스 2만7천원에 들고 있다구요 자 변곡입니다 변곡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고 20일 돌파한다면 여기 3만4천원권 까지 한번 노려볼수 있구요 좀 처진다면 60일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2만1900원 반드시 지지해야 되구요 최근에 외국인 많이 던지고 있네요 수급은 최근에 뭐 좀 별로다 지금 단가정도 잖아요 그래서 밀리면 좀 별로다 생각하시면 되구요 올라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만4천원권에서 얼마나 안 밀리느냐에 따라서 밀리기 시작하면 조금 줄이고 안 밀리고 끝까지 강하게 가면 더 홀딩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신 시스템 단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단가 남겨주세요 어 갑자기 힘들어요 배도 고프고 탕수육 애들 먹는거 몇개 같이 먹었더니 배고픕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그리고 유료회원 같이 할수 있습니다 안내 잠깐 하구요 아 네 링크 타고 들어가면요 수익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2백원 일단 일단 20일 올라탔을때 샀으니까 뭐 포인트는 양호 포인트는 양호구요 하락 추세를 거의 다 돌려내기 직전입니다 240일 하나 돌려내기 하나 남겨놓고 다 돌려냈거든요 그러면 강하게 간다면요 강하게 간다면 여기를 목표치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3천7백원권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워낙 마음대로 움직이는 개별주입니다 이런건 대수임대를 안하는게 좋아요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거래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상승할 때 잘 챙기고 나오시길 권유 드릴게요 만약에 본인 단가 훼손하고 밑으로 쳐지면 좀 별로인 상황이다 밑에 지지권 좀 있습니다 3천3 30원 까지 정도는 좀 지지권입니다만 3천3 30원 까지 다 허용하면 너무 크게 밀리는 거잖아요 그죠 21미터로 다시 꼬꾸라지면 별로다 올라타면 올라타면 강하게 갔다가 밀리기 시작하는 때부터 차익실현 의견입니다 아침에 장전거래로 종목 매수하려고 하니 한번도 성공 못했는데 솔직히 저는 장전거래 한번도 안해봐서 성공 방법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는건 모른다 그럽니다 혹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거래 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물론 장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보이고 깜깜한 상태에서 사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별로다 생각합니다 갑자기 갭 상승했다가 푹 빠지는 경우도 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거에요 조금 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동시효과라든지 가든지 그죠?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바람스탕님 되게 오래간만이네요 인천에 사시고 저한테 책 받으신 분 맞죠? 그거 맞추면 대박이지 당연히 맞지 한 번 이야기 해주면 다 기억하거든요 기억하죠? 머리 좋죠? 그죠? 저는 한 번씩 지나간 상황들을 이렇게 한 번 돌려도 보고 하면서 한 번 추억을 해 봅니다 제 원고 한 번 보다가 아..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며칠 전에 한 번 생각했습니다 댓글 이래저래 보다가 댓글 이래저래 보다가 한 번 봤어요 그죠? 그리고 회원들 회원 현황 이런 거 보다가 음.. 그렇지 저분이 내한테 책 달라 그랬지 생각나서 그죠? 생각나서 딱 대본 알아보잖아 하하 일흘림 인버스 가격까지 아시죠? 5,900원인가 그랬잖아 그죠? 딱 회원도 아닐 때 회원도 아닐 때 한 마디 해준 거 다 기억한다니까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 거 맞거든요 아이큐 나쁜 편은 아닌 거 맞거든요 저는 좀 희한해요 그런데 막 외우려고 하죠?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 쓱쓱 흘려가듯이 이렇게 흘려가듯이 이렇게 한번 쓱쓱 지나가면 그게 더 기억에 남아요 이상하게 외워야지 하면 더 기억 안 남아요 그런데 흘려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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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나간게 오히려 기억이 훨씬 잘 남더라구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하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 이런 거 다 기억하잖아 이거죠 솔직히 지금 베스트 컨디션 아니거든요 컨디션이 더 좋으면 더 기억이 더 앞으로 넘어갑니다 하하하 지금도 많이 피곤해요 사실은 그럼 바람님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니까 말 걸었을 거 아닙니까? 뭐 궁금합니까? 올려보십시오 여러분들 팬클럽 정도는 가입합시다 우리 그죠? 그거 닥터케의 돈 욕심 때문 아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팬클럽이 6명인가 그렇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내가 팬이다 생각하는 닥터케의 팬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6명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그죠? 숫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하하하 그거 그거 그죠? 그거 여러분들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떼부자 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저 벌만큼 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죠? 실전대회 나가서 여러분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무패입니다 무패 또 안 보신 분 있을 테니까 한번 또 말씀 드려야죠 아따 맨날 잘난 척 하는데 치는 좀 하는가? 하하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왜 안 떠냐 하하하 넘어갈게요 애들이 전산시간이 좀 오락가락하는 시간이 있더라구요 됐습니다 12연승 중입니다 12연승 중입니다 방송 화면 아 여기 나왔네 방송 화면에 폼이 있으니까요 맞으세요 지금 현재 누적 손익이 2900만원입니다 11연승이거든요 한,둘,셋,넷,다스,여섯,일곱,여덟,아홉,열 이틀은 그냥 슬슬 헹구구요 이정도 보는데 여러분들한테 돈욕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경광등님이 일단 팬클럽에 오셨네 반갑습니다 아 그냥 인사 잘 지내시고 책이 도움이 좀 되던가요? 제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딱 필요하다 싶은것만 그죠? 추려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닥터케이가 진짜 책 만들겁니다 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그죠? 바쁜것도 핑계죠 핑계 되지 않겠습니다 핑계 되는것 가장 싫어합니다 그죠? 짬짬이 하루에 몇장이라도 쓰겠다고 책상머리 앞에 붙여 놨는데요 자꾸 딴거 하다보니까 자꾸 딜레이 되네요 자 다음에 강렬해 하면요 이걸 강렬해 할 때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참 드려야 될지 싶으 잖아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거 진짜 핵심 필살기거든요 그냥 딴 데 강렬해 가면 그냥 뭐 서너장 짜리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126페이지입니다 이거 완전 완전 핵심 액기스 거든요 이거 선전 딱 두장 했습니다 선전 두장 여기 보이시죠? 유튜브 채널하고 가입하시려면 하시라 딱 두장 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내용들입니다 그죠? 이거 족보집이에요 이거를 강연회 때 꼽같게 듣지는 마시고 너무 쉽게 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책으로 진짜 내든 아니면 그냥 강의는 하되 저거를 이제 오픈 좀 안하든 뭐 둘 중에 하나 할까 생각도 있습니다 왜? 저 진짜 액기스기 때문에 좀 아낍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까지 하고 공식 방송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한 5분만 이야기 다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칩니다 이제 힘이 빠져서 안되겠어요 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3사 중에 최고 못 갔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인근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와 뛰어넘으면 대박인데 딱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세게 갔거든요 이거 방송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거짓말 1도 없구요 그래서 강하게 갔습니다만 현재 좀 처제가 있고 좀 다직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차전지 이슈가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이야기 하기를 반값 전기차 만들겠다 그럼 원가가 전기차의 30%가 배터리가 원가를 차지한다 그러거든요 가격 하락에 대한 압력을 좀 주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구요 세계의 빅3 중에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중에서는 최고로 세계 중에서 별로다 그렇게 생각들고 SK이노베이션 또 LG화학과의 소송에서 패송한 것도 있구요 최태훈 회장하고도 이용관계 때문에 도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접근하기보다는 삼성 SDI를 접근한게 더 낫다 추세도 이게 훨씬 좋거든요 자 딴에 생각하기는 저게 오른게 별로 없으니까 저게 더 가면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오를게 더 많지 않을까 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할텐데 아니다 아니다 딴 거 많이 갈 때 못 간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강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봐야 막 저항 받을 거거든요 여기 저항천지에요 내 머리 위에 내 머리 이거 전부 저항입니다 별로다 이거죠 그래서 2차전지를 하려면 이게 낫다 SDI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형광등님은 회원가입 해주셨고 바람수당님이 또 만원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땡큐 자 이런 것들이 더 액티브하게 움직일 가능성 없습니다 자 이론님 들어가시고 자 저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인데 일단 해외시장에서 아주 양호한 흐름으로 미국 시장 양호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월요일날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틀 하루 휴장하고 이틀 동안의 흐름이 이틀 연속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 훨씬 높고 정거점 인근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음주 우리 향방이 가늠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같이 해주셔서 고맙구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해주시면 땡큐 베리머치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